사퇴 파악 중이야. 이따 다시 전할게. 응 저놈들이. 당장 막아라. 지금 못하는 짓거리들이네. 예의있게 행동해야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자동민 검사입니다. 특수부이고 뭐이고 내 허락 없이는 우리 오라의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디. 세무조사 중에 두바이 오라물건설 역외탈서 관련 내부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부로 오라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됐습니다. 헛다랠 집어도 단단히 잘못 집어서 우리 오라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증거 있습니까? 우리 오라가 역외탈서했다는 증거. 설마 증거도 없이 검찰이 움직일까? 오라그룹 박순태 회장님? 검찰청으로 출두해 주십시오. 차동민 너의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고 왔어. 아 아버지. 대체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두바이 오라물건설정권 남주린 니가 가지고 있디. 너 나 몰래 딴 돈 챙기고 있는 거야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우리 오라는 크로스체크를 통해 이중장부나 허위계약을 할 수 없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런 허위 제보를 한 거야. 그 내부고발자부터 당장 잡아오라. 거짓 고변을 올린 이유. 내가 죽이는 치수 사람들을 알아내고 말게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구 차동민 감사합니다. 서울지검 차동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